쓴소리하라 쓴소리하라 대통령실 김기현 전쟁에서 밀린 건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가 좀 있습니다 밑줄을 같이 보겠습니다 김대표가 전투에서 밀린 건 맞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전쟁에서 밀린 게 아니다 진짜 바꿀 게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 전투에서 밀렸지만 전쟁에서 밀린 건 아니다 라는 게 대통령실의 얘기입니다 김기현 대표를 상당히 좀 옹호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교체로는 선거은 대통령실 용산만 쳐다보지 말고 쓴소리도 하라 대통령실에서는 여당에 쓴소리도 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밑줄을 좀 볼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쳐다봐달라는 주문은 오히려 대통령의 뜻이다 국회가 해야 할 개혁과제들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런데 이 얘기인 즉슨 대통령실은 쓴소리도 하고 해라 라는 뜻이었는데 그동안 여당이 잘못 받아들인 겁니까 상당히 좀 잘못 받아들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통령과 2021년 7월 말부터 경선 초기부터 해서 대구선대본부장으로 대통령과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소통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대통령실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경청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 미리 선입견이 검찰총장이다 이런 선입견이 일반 국민 내지는 의원들한테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대통령실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집권 여당은 당정회의를 통해서 사전 좀 조율을 하다 보니까 당정회의 사전 조율 때는 이견이 많이 좀 도출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시작해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또 보도가 안 되니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대통령실이 일방통행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이 참 되기가 좀 쉬운데 저는 정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인하되 그러나 또한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이견이 다른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제 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도 원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당에서 대통령실의 어떤 요구 시건을 좀 잘못 받아들인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서울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좀 같이 보고 얘기를 해보죠 윤, 여, 서울 지지율 동반 하락 민주 10%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36%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좀 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 지지율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같이 볼까요? 네 9월 셋째 주와 10월 둘째 주 4주를 지금 차이를 두고 같이 좀 비교를 해본 건데 9월 셋째 주 때는 민주당이 26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36%로 기사 제목처럼 10%포인트가 올랐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41%였는데 32%로 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윤 대통령 39%였는데 33%로 6%포인트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민주당 입장에선 굉장히 좀 고무적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서울에서 10%포인트가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거 민주당이 잘한 걸까요? 글쎄요 저희가 딱히 국민에게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면도 있지만 현장을 다녀보면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민생이었고요 먹고 살기 힘들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너무 야당 탄압을 하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 목소리를 예전에는 사실은 말씀 안 하시다가 굉장히 용기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이 다행히 지금 계속 2년보다는 뭔가 개혁이법 이런 쪽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인 야당 우선 이대명 당대표를 만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무총리 교체라든가 한동훈 장관 파면이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수용을 하셔야 수용을 하셔야 대통령실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거리 다니면 체감으로 좀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강석 우총장 선거 결과가 거의 흡수하다고 봐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저렇게 많이 떨어지고 여당의 지지도가 9% 떨어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지지도가 10% 올라갔어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위기를 좀 늦게 한다고 보고요 아까 쓴소리 얘기 나왔잖아요 쓴소리 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쓴소리를 하면 쓴소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당의 역할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당의 문제로만 볼 수 없어요 일단 영웅산의 어떤 국정기조 자체가 이제까지 보면 너무나 이념에 치우쳤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도층은 그 이념에 치우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수층의 내부는 결집할 수 있지만 그 내부 결집이 결국 한 30% 이쪽저쪽 되는 거거든요 내부만 결집해서 총선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념에 치우친 국정기조를 했을 때 당에서 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당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도 지금 뭐 여야 없이 지금 네 분이 다 같이 약간 이런 비슷한 결의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변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기현 지지 2기가 얼마나 잘 개혁, 쇄신을 하느냐 그게 진짜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